널 형사살인형으로 체포한다. 나 진짜 아니라고! 차영사님! 차영사님, 괜찮아요? 소희자 왜 여기 있어요?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? 괜찮아요?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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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. 아우, 괜찮아요. 다친 데 없어요? 아, 저 괜찮아요. 근데 차영사님은. 뭐야? 나 다 온 거야?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도와줄 수 있죠. 나한테서 20m 접근 금지 할 수 있어요? 네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여 좋다. 남자들 주먹 세게 여자는 빼자. 고맙다. 근데 지금까지 인사가 일방적이었나 봐. 지금부터는 뭐 쌍방으로 돌아보시게? 너희들하고 놀 생각은 없고 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라. 설명은 무슨. 아까까지는 겁나 쫄더니. 그래도 여자한테 하고 조금 팔렸나 보다. 쫄라. 그냥 본 거야. 지켜. 지켜봅. 네. 아! 나이스. 끝났어. 내가 이 말 했던가? 대한민국 형사는 태권도 유도 합귀도 복싱 등등 기본이 20단이라. 그래서 팔 하나 부러뜨리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. 각자 한 놈씩 메뉴로 골라. 부인은 내가 고를게. 아니, 정보 km에 OUGH 아 까불어, 그만해.